입사한 지 1년이 안 되면 연차 휴가를 갈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. 생활 속 법률, 오늘은 연차 휴가에 대해 알아봅니다. 이상훈 기자입니다. 연차 휴가는 입사한 지 1년이 지나 발생하는 게 원칙입니다. 그러나 1년이 안 된 근로자도 매월 개근할 경우 그 다음 달부터 하루에 연차 휴가가 생깁니다. 1년 동안 8할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한 휴가 일수를 포함해서 15일에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. 1년 미만 근속 기간 중 발생하는 휴가는 1년 동안 묶어서도 나눠서도 쓸 수 있습니다.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평균 임금 또는 통상 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매월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 15일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만큼 공제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1년이 안 되었는데 5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1년이 되었을 때 15일이 아니라 10일만 발생합니다. 선지급 연차를 많이 쓴다면 1년 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. MBC 뉴스 맥주입니다. MBC 뉴스 손형훈입니다. 감사합니다.